김정은 히힛 눈도 어두워 49살 되더니 아유 그냥 큰일났어 여기는 귀가 어두웠고 저기는 눈 어둡고 아유 어떻게 하네 모아 모아 먹고다녔 수간 intens으면 음악 시각하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아쉬움만 주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전도였다면 더 이상 욕심이 있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나여 울지 못하고 까만 숙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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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묻어버리고 꽃다 부른 나의 슬픈 노래도 사랑으로 흩어지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한테 소린내어 울지 못하고 땅난 숯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아침이 오면 너무 초라해 이대로 떠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 기회 또 뵙겠습니다 진짜 잘한다 왜 아니 진짜 학원 다니라 몰래 아유 아유 아유